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현실적인 투자들 정말 재미있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부동산계 유반장, UNS사우징 유재성 대표 자리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유재성 대표의 시장 분석과 투자처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 이용해주세요. 02-2077-6357번 24시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대표님의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택지 분야가 상한제를 제외하고는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오프닝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실 유예된 거 했다. 여기서 이제 끝나면 이제 뭐 정말 진정한 투자자가 아닌 거죠. 끝나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까지 정말 챙기는 이런 것들도 진정한 투자이기 때문에 오늘 유예된 거는 지난주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한 주, 두 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유예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 먼저 체크를 하고 가면요. 자 일단은 10월 말까지 시행령은 개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가 됐다라고 해서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10월 말까지 그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일단 마련을 해놓고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감안하겠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하다라도 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의 그러니까 뭐 국토교통부가 뭐 실무 부서가 되겠고 또 기획재정부도 관계가 있겠고 뭐 여기 이제 청와대 지금 그 정책실장도 또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또 정부 여당. 어쨌든 협의를 해서 자 그래도 실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를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갖고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만큼은 시행령이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6개월까지 유예를 하겠다. 자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밑에 이야기하고 약간 좀 다른 게 아니 그럼 시행령 개정하면 뭐 관리처분인가 교획 안 받은 곳들은 그럼 하겠다는 얘긴가? 자 그런데 사실상 따져보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국회의원은 이렇게 물었죠. 국토유통부 김현미 장관한테. 그러면 자꾸 헷갈리는데 내년 4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게 뭐 시행령 후냐 아니면 8월 10일 날 발표난 이후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아예 쿡 찍어서 얘기를 한 거죠. 내년 4월까지 유예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딱 돌직구를 날렸죠. 자 이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맞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그런 셈이다. 사실상 그런 셈이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자 위에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은 관리처분인가를 안 받은 단지에서 분양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나서도 보통 뭐 이주하고 철거하고 해서 보통 일반 분양까지 가는데 2, 3년 걸리다 보니까 관리처분인가 받은 곳들을 6개월 정도 유예를 하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내년 4월 말까지는 유예되는 거다. 연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팩트체크를 제가 해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 말에 당장 하겠다라고 했던 거를 이렇게 유예 연기를 했을까. 그 배경을 보면은 자 이런 거죠. 사실 7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흘렸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계속 그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이미 작년 수준 그러니까 굴삼 대책 이전을 넘어간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이렇게 넘어갈 거였으면 굴삼 대책이라는 게 뭐가 필요했을까 하는 이런 무용론까지 나오다 보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쪽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저렇게 좀 곤란한 이런 상황이 또 됐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가장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정부 여당조차도 얘기 나왔던 게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공급 부족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 자 결국 서울 안에서 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이라는 게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보니까 자 그러면 계속 공급 부족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부동산 전방위 시장으로 확산이 돼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확실하게 어떤 그 뭐 이렇게 좀 그 모멘텀이 될까 하고 이 얘기가 자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라고 한 게 8월 12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틀 뒤인 8월 14일날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곳에서 그렇죠. 실제로 거래가 됐는데 24평형 그러니까 59제곱미터가 23억 9천 8백만 원 그러니까 24억에 거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3.3제곱미터당 1억을 넘어서면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급 부족 불안 심리라는 게 심리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부족해질 거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 실제로 매수자들에게 이렇게 가격을 24억까지 24평형이 24억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나타났다 보니까 뭐 정책 위반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좀 유예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좀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유예된 것에 대해서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결국은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거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지금 받은 곳인데 아직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곳 이곳이 지금 61곳이고 이것이 전체 규모수로 얘기하면 약 한 6만 8천 가구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자 이번에 6개월을 유예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그 해당되는 이런 곳들은 빨리빨리 하지 않겠냐 그러면 조기 공급 효과가 있어서 아마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될 거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아니다 이렇게 61곳 6만 8천 가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곳은 극히 일부밖에 없다. 이렇게 또 이렇게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자 실제로 서두르자 6개월 안에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하는 곳들 있죠. 자 그곳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이주나 철거가 거의 완성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곳이 바로 아까 오프닝 멘트에 나왔던 둔촌주공이라든지 아니면 개포 쪽에 1단지하고 4단지 이런 쪽들 아니면 지금 반포에 레미안 원밸리 들어가는 경남하고 신반포 3차라든지 또 반포 우성 같은 그리고 지금 재개발 쪽에서는 지금 동작의 흑석 3구역 같은 이렇게 이주나 철거가 다 된 곳들은 서두르는 분위기가 실제로 또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반포주공처럼 또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아니다. 결국 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나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주택보증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규제나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달라질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폭풍들 좀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이게 지금 유예가 되고 나서 송파 쪽의 주간변동률 같은 경우에 0.14% 그 전에 주간변동률이 약 0.02 정도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상승폭이 거의 7배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매매수급지수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매수세가 많으면 100 이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강남 4구는 102.6포인트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사람보다. 자 동북권 같은 경우도 101포인트 그러니까 강북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또 실제 상황에서도 보면 둔촌주공이라든지 개포주공 1사단지니까 2주나 철거가 돼서 이번에 실제 혜택을 보는 것들은 호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전망을 해보면요. 자 결국은 상승할 것들은 상승할 것 같고요. 자 뭐 혜택 못 보는 것들은 관망세로 이제 갈 것 같은데 개별 상황에 대해서 달라질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비수의 단지 이번에 안 하는 곳들도 금매물이 나오거나 가격 하락이 있기는 조금 어렵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뭐 결국 공급할 방법이 재건축이나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좀 버티자. 버티자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금매물이 나올 기대는 좀 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 또 큰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풍부한 유동자금 그러니까 1117조의 어마어마한 유동자금에다가 저금리 상황 지금 계속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강남선호라는 이 3요소가 계속 분양가 상한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되든 아니면 실제로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든 이런 쪽에 시장 쪽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제 조금 그 힘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유반장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9호선 청촌 고분역 도보 4분 이내에서 원룸 오피스텔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2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에 잡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 함께 보시죠. 전세 시에는 2,500에서 3,5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월세 시에는 대출 1억 4천만 원 예상할 때 실투자금 5천에서 6천만 원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투자의 나침판 유재성 대표의 분석 오늘도 자세하게 한번 팔로우해 보시죠. 일단 송파구 삼전동에서 원룸 오피스텔을 현재 주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저는 왜 그렇게 9호선과 송파구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송파구 삼전동 그러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잠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실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잠실 안에서도 아무리 잠실 아무리 강남 3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어떤 원룸 오피스텔이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 또 초소형 주택들 1인 가구를 위한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이 뭐 황금라인 9호선 그러니까 역세권을 벗어나서는 큰 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남 3구 그러면서도 잠실 그다음에 9호선 역세권 그 안에서도 석촌 고분역이면 바로 지금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들어오고 있는 그 지금 종합운동장역에서 바로 두정거장밖에 안 되는 바로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늘 아무리 멀어도 도보 10분 도보 5분 이내라고 말씀드리는데 도보 4분 이내 거리면 정말 초초역세권이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쪽이 지금 정말 뭐 매머드급이죠. 가장 지금 서울 안에서 가장 크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이제 드디어 착공을 하기 때문에 또 이쪽 지옥을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잠실이라는 곳이요. 자 한강에 지금 3대 조만권역 그러니까 이번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평당 1억이 가는 이유가 한강 조만권역이면서 강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서초 쪽에 반포가 있고 강남에 압구정이 있으면 송파에는 잠실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3대 조만권역인 잠실의 미래가치를 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뭐 지도를 좀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종합운동장역 그렇죠.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들어오는 바로 여기에서 지금 두 정거장 9호선 타고 속천고분역이 되겠는데 속천고분역 바로 위에 지금 석천호수가 있죠. 이 위에 롯데업무타운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123층 규모의 555m 국내 최고층 빌딩이 이미 들어가 있고 많은 업무 지금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삼성 SDS도 지금 쌍둥이 빌딩으로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스산업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지금 잠실 제2코엑스 종합운동장 쪽에 들어오는 거고 지금 삼성역하고 지금 봉은사역 쪽에 또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선 뭐 거기에다가 지금 2호선, 9호선 이미 있는데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현대글로벌빈센터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는 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사업들이 지금 2021년, 2023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수혜를 이제 그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쪽이 지금 계속 이런 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부촌지도가 또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이미 엘스 리센트 트리움 또 파크리오 이쪽이 84제곱미터 33평이 이미 20억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 잠실주공 5단지 33평이 지금 그렇죠. 지금 이쪽이 뭐 22억까지 갔잖아요. 자 진주, 미성, 크로바, 장미 이미 지금 2주 철거해서 지금 다 진행되고 있고요. 우성 1, 2, 3차까지 고급 주택가들이 다 마련되면서 지금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만 해도 이미 17억, 18억까지 지금 올라섰거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게 이쪽에 또 잠실 한강공원이라든지 탄천 쪽에 수변공원 또 워터팟까지 또 조성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잖아요. 여기다 속천호수 그러니까 지금 뭐 부촌에다가 업무지구에다가 한강에다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잠실이기 때문에 정말 잠실을 집중 안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예정만 된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두 달 후에 착공에 들어가는 국제국료복합지구 어마어마한 매버드꽃 호재 주변에 위치한 오피스텔들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송파구 3전동 오피스텔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 볼 텐데요. 대표님 따라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볼까요? 자 일단은 늘 말씀드리지만 개발 호재 그렇죠. 근데 막연한 호재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조그만한 거 이런 것보다는 정말 매머드급 아까 늘 말씀드리듯이 자 그런데 그 개발 호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또 1인 주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아무리 좋아도 또 초역세권 도보 4분 이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더구나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이곳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3종 강남 안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토지가 이런 토지 가치까지 보는 거죠. 자 선호도가 높은 그런 신축도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또 신축 뭐 또 다 지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이런 옵션까지 정말 1인 가구들이 정말 이렇게 캐리어 하나만 끌고 들어가서 다 살 수 있도록 돼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다 완공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삼전동에서 특히 신축 오피스텔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뭐 투자금과 시세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대표님 뭐 어마어마한 호재가 주변에 뭐 수도 없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이미 많이 오른 지역이고 옛날부터 부촌인 지역이잖아요. 투자금이 조금 많이 들지 않을까 그게 제일 고민이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파크리오 같은 그런데 원룸 지금 아파트 11평짜리 이게 정말 8억 5천 9억 지금 넘어가고 있죠. 뭐 24평 이런 건 지금 뭐 거의 뭐 한 15억 16억 이렇게 가는 바로 이런 동네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1인 가구들이 정말 갈 곳이 그렇죠. 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2억 천에서 2억 2천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 더더구나 전세가 뭐 1억 8천에서 이제 9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잠실 한복판에 그것도 9호선에 도보 5분 거리 내 신축 그것도 폴 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네 요 금액 2천 5백에서 3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 반장의 선택은 송파구 삼전동이었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유재성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오늘도 준비해놨습니다. 일정 화면으로 안내 드립니다. 쉽고 즐겁고 놀라운 부동산 이야기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 빌딩에서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역시 장소가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 빌딩입니다. 두 세미나 모두 02-2077-6357번으로 전화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무료 세미나 기회 필수로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쉽지만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